주세요! 기억이 있어요. 아 저는 그... 셜록 2배속으로 쳐주세요. 감사합니다. 어 무리하지 마시고요. 꼭 쳐주세요. 화이팅! 우리 2배속 댄스 많이 봤죠? 후배들? 네네. 그게 좀 장안의 화제라서 팬분들이 좀 2배속 댄스 부탁을 하시네요. 그래도 은유 씨를 빼고 은유 씨를 빼고 한 거 2배속 해본 적 있어요? 없잖아요? 1배속 한 번 더 안 해봤어요. 그니까 사실 방송으로만 통해서 봤지 실제로 이렇게 주관하자도 본 적은 없거든요? 네. 그래서 사실 정말 너무 기대돼요. 실제로 그렇게 빨리 추는 진짜로 아 처음이에요? 네 처음이에요. 현장에서 셜록 춤이 원래 원곡 자체가 굉장히 죄송한데 하실 말씀 더 있으시면 저희 이렇게 하고 들어야 돼요? 아 진짜 아니 그럼 나한테 얘기를 하고 아 진짜 아 얘기를 하면 되게 저희가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와 진짜 다행히 있습니다. 아 우리 샤이니의 셜록 2배속 댄스 과연 가능할지 네 샤이니의 셜록 2배속 댄스 과연 가능할지 네 음악 주세요 와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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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팸 아 여행 아 올해 민호가 엄청 빠르네 야 이거 어떻게 걸어야 하겠지 이거 어떻게 걸어야 하겠지 진짜 좋아 좋아 이제 생일세에 나올 때가 됐어요 Curious yeah yeah 하쿠키 저 cosa I'm so curious yeah 아무리 실제하지 않아 운명했지만 너를 침묵하겠어 내가 원한 여당 너는 알고 있어 네 입술이 빛난다 사라져 너와 미리 너와 미리 아는 줄 모르지 내 마음은 애초부터 굳게 잡기지 않았었지 내게 마음은 너는 이 안에 있어 아무도 나갈 수 없어 너와 미리 아는 줄 모르지 내게 마음은 널 볼 수 없어 이는 다음 장면은 내가 한 번 해 내게 마음은 널 볼 수 없어 이는 내게 마음이 널 얻어 나의 생각이야 손이 손이 두꺼두가 나의 생각도 다 맞네 난이도 스스로 우리의 생각의 마음은 내가 그의 생각은 나의 생각은 그의 생각은 널 볼 수 없어 어두운, 오오오오올린 한 intens이 나의 생각은 널 볼 수 없어 기밀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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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밀아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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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!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! 야, 너무 귀여워. 잘한다, 얘들아. 와, 그게... 할만했거든요? 딱 2절 후렴 부분부터 안 돼요. 핑핑핑핑핑핑핑핑핑! 아, 정말 멋지네요. 마지막에 뭐였다, 이렇게 딱해서 뭐... 마셔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... 마셔보고 있는 거예요? 클라이막스. 그냥 이건... 아주, 아주, 아주 그... 한 번만... 언니, 그건 좀 아쉬웠어요. 박사 보니까 어떻습니까, 멤버들 하는 거 보니까. 같이 했으면 더 멋있는 무대가 됐을 텐데... 근데 정말 하고 싶네요. 제일 격렬한 댄스가 뭐예요? 에브리바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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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브리바디는 정말... 2배속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정말... 만약에... 예. 다음 출연할 때... 에브리바디디를 2배속으로 하면... 네. 두 당, 한우 세트를 하나씩 해요. 진짜요? 두 당, 한우 세트를 하나씩 해요. 진짜요? 됐어. 진짜. 그럼 일단 저 오늘 먼저 혼자 해서 받아가면 안 돼요. 뭐라고요? 일단 먼저 혼자 해서 받아가면 안 돼요. 이제 한우를 먼저 침내놓겠다. 이제 저희가 그걸 편집을 못 해놨어요. 편집을 못 해놨어요. 노래 곡을 그걸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. 정말로 두 당 한우 세트... 얼마... 몇 그램이요? 아니, 이거 3,5m 있잖아요. 세트로? 그 혹시 죄송하지만 법에 걸리지 않은 거죠? 전혀요. 아, 걸린다. 아, 안 돼, 안 돼. 아, 안 돼. 야, 안 돼. 야, 안 돼. 형, 결승해서 연예인한테 못 줘요. 아니, 아니. 다들 좀 걱정돼서. 아니, 그냥 우리가... 준법을 준해야 되는 거. 어? 그러면 1인당 3만원 미만원을 해 드리면 될 거잖아요. 그럼 안 하죠. 그럼 안 해. 그럼 안 해. 선물은 5만원입니다. 그럼 5만원, 이거 해 드릴게요. 4만 9,900원짜리 내주세요. 저는 이만큼 주잖아요. 오케이. 그럼 안 해 드릴게요. 오늘 준수합시다. 네. 자, 오늘 우리 그 해수론 4년째. 아, 4년째. 그리고 만 3년 만에 저희 주간 아이돌을 찾아주시는 우리 샤이니와 함께 했는데 정말 시간이 어떻게 왔는지 아, 덕분에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네. 자, 우리 민호. 어땠습니까? 아, 네. 저는 이제 멤버들보다 더 오랜만에 주간 아이돌 나온 건데 그렇죠, 그렇죠. 자주 챙겨보고 그랬는데 오랜만에 나왔네. 너무나도 좋더라고요. 어떤 편을 챙겨봤죠, 이제? 어, 형 안 나온 버전 위주로. 책은 다 풀잖아. 그럼요. 그랬는데, 아, 오랜만에 컴백해서 나와서 이렇게 또 좋은 시간 보내서 너무 좋고 또 형도니 형이 또 이렇게 복귀해서 개인적으로는 알수록. 좋은 거 같아요. 아, 형. 저도 활동 열심히 하고 형도 좋은 활동 부탁드립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뭐 다리부상으로 많이 활약을 못 했는데 좀 많이 아쉬운 감이 있습니까? 우리 은혁은 리더로부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. 네, 다음번에는 그렇게 땀 많이 안 낼 거고요. 그래? 여러분께 뭔가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다고 약속드리고 싶네요. 네, 저희 샤이니 워너브원 나왔으니까요. 앞으로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샤이니였습니다.